안녕하세요 이희준 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와 기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자 현대차가 5.19% 하락이 나면서 오늘 좀 마감을 했는데요 오랜만인가요? 장대 운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240선 밑으로 떨어져 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추세선이요 이런식으로 한번 좀 그어 보면은 얘가 이제 원래는 하락 추세선 이거든요 요 추세선을 얘가 요런식으로 뚫어 줘야 됩니다 뚫어 주면서 요런식으로 2연속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되요 그래야지만 아 반전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추세선을 기점으로 요런식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현대차는 뭡니까 코스피 차트죠 이제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죠 자 코스피 보면은요 지금 코스피도 요런식으로 하락 추세선으로 치닫고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 추세선을 못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증시가 좀 불안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호재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졌다 근데 너무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소식을 딱 보면요 영업이익 3.6조 선빵 그리고 매출은 역대 3분기 기준 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차 영업이익 3.6조 원 지금 나왔는데 지금 보십시오 현대자동차가 올해 3분기 북미지역 보증 연장조치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영업이익을 냈다 자 저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참 좀 그렇습니다 뭐 왜 이러냐면 자 여러분 영업이익이요 3조 6천억을 냈습니다 3조 6천억 자 이게 작습니까? 자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보다는 소폭 감소한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닝 쇼크로 치닫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정도의 매출은 사실 쇼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쇼크가 아니고 그냥 매출 비슷하게 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못한 부분입니다 근데 캐즘 시기에 캐즘 시기에 이렇게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 너무 과대낙폭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대낙폭 자 그럼 왜 과대낙폭까지 나왔을까가 중요한 거죠 왜 나왔어요? 자 바로 이 기사가 나온 거죠 자 진성준 금투세는 1,400만 개미들을 위한 것이다 항상 진성준 의원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증시가 가만히 있는 꼴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항상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얘기만 하면요 계속 증시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요 자 지금 증시 보십시오 증시 하락 추세로 치닫았지 않았습니까? 하락 추세로 이거를 못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의 불안정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이런 주식들이 못 올라가고 그냥 세력들이 지쳐서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이래요 도대체가 그만 팔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여기 보시면 말끝마다 1,400만 개미 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금투세는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도입이 아직 안 됐죠? 마치 도입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정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천만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진성준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이게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5천만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내는 사람 근데 진성준 의원께서는 뭘 빠뜨리고 있냐면 투자라는 것은 양면의 동전과도 같은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손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 하나도 없어요 너네가 5천만 원 벌었으면 그냥 세금 내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 큰손들에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손들은 손실 안 보나요? 큰손들도 손실 봐요 그렇죠? 손실을 보고 중간에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원칙대로 그런 다음에 또다시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금융시장의 생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금투세를 시행을 한다? 큰손들이 여기에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매력도를 바로 떨어뜨리는 게 금투세이며 이 금투세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 백번 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1,400만 개미들을 위해서 도입한 거고 5천만 원이 넘는 투자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자고 하는 것이 금투세라고 강조를 했다고 계속해서 이거를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알맹이는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큰손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오늘 현대차에 대한 이 소식도 있겠지만 여거 소식 플러스 알파로 금투세에 대한 소식이 또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기사 또 나온 게 있잖아요 금투세 주가 영향 없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근데 오늘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코스닥은 1.42% 하락이 나오고 외국인 기관 다 빠져나가고 코스피죠 코스피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다 빠져나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전자 하락 나왔고요 현대차 하락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이 나왔죠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테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즉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종목들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는 맞으면 맞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투세를 시행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 치고는 전부 다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이렇게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거죠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왜? 지금 구급 공무원이요 여러분들 월급이 150만원입니다 월급 150만원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더 거두려고 하는 혈안된 부분을 딱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왜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본 이해할 텐데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면 제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코스피 따라가는 거거든요 현대차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이런 거 다 거의 다 코스피 거의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온 것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한몫한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22만원 이 선이 여기 한번 터치하고 올라가고 한번 터치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횡보 구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추세에서 여기를 터치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2만원을 얘가 뚫어준다 밑으로 뚫어준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손실보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가 해 봐야겠죠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준비를 다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236 죄송합니다 다시 이게 번호가 바뀌어 가지고요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현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현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거에 대한 대응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하나를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안에서 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자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이때 언제 들었었냐면 이때가 9월 28일날 고려산업을 들였었는데 오늘 고려산업이 총 13.72%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근데 총 이때 추천을 드려서 이때까지 71.99%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잡아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공유를 해 드릴 거에요 이걸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입장 요청이 20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입장 요청을 눌러보면 채널에 추가를 해야지만 제가 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승인을 시켜 드릴 테니까 문자 주신 분들만 제가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 사칭하는 뿌락지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한방을 노리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럼 현금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미리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도 일주일에 5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을 발굴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그 한일단조라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자면 자 한일단조 차트를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시고요 이 화살표 이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력 매수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쵸 한일단조 그쵸 세력 매수가 뜨면은 뭐라고 했죠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 세력 매수 신호 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 올리겠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세력 매수 신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이 세력 매수가 떴어요 그쵸 이 화살표 하나 화살표 하나 더 이때는 조금 세력들이 좀 장난을 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살짝 빠졌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한번 나와 주면서 세력 매수가 뜨면서 주가가 이제 20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끌어 올릴 것이다 라고 세력들이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화살표가 나온 후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초급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해버렸죠 자 이 검은색 선은 뭐냐면 제가 추천드렸던 이 시점과 이때 시점이 이 시점이 10월 24일 목요일까지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74.36%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었던 근거 그거를 보여드리자면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복리의 마법 두 번째 방에서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날 한일단조를 드렸습니다 자 바닥이었을 때 이때 잡아 드렸다는 거고 차트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쭉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월 24일 목요일까지의 상승률이 74.36% 상승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10월 18일 금요일 날 원픽 종목으로 한일단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가 2,100원을 드렸고요 비중은 30% 담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오전 7시 2분이에요 충분히 2,100원에 여러분들이 담아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10월 24일 목요일까지의 상승률이 요정도로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월에서 내가 현재 시드머니가 100만원 밖에 없다고 했을 때 가정하에 솔루션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만들기까지 1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200만원에서 400만원 만들기까지가 2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각 개월 수마다 어떻게 늘어나고 있다? 복리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리의 개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달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 잖아요 자 복리는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 곱하기 이자 끝이 없습니다 다 곱하기에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확률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7개월 차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늦으면 1년에서 거의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넉넉 잡아서 해요 이 프로젝트 솔루션을 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눌러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대신에 이 대가로써 한일단조 같은 종목을 이 두 번째 방에서 오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요 너무 절망적이고 주식 투자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벌어 본 사람들은 주식 투자 밖에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이것 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실 건지 부자가 안 될 건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에 보시는 번호로 010-2228-1488번으로 부자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이 프로젝트 솔루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권을 줄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주식 투자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삶이 내 삶을 한번 바꾸고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안전 종목 1년 동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2025년 내년까지 안전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발굴을 했다라는 거고요 현시점 바닥 구간이고 세력들이 매집 중이고 저의 매매 원칙이 모두 맞아 떨어지는 종목 하나를 발굴을 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인지는 알려 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현재 복리의 마법 억대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번서부터 5번까지 현재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위험 관리가 부족해서 자꾸 손실이 나고 감정 조절도 잘 안되고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 이런 경험이 지금이나 혹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 보는 확률이 현저히 적어지지 않을까 감히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든 작든 항상 결과를 내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결론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에 걸맞는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좋은 결과는요 올바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좋은 미래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고 나쁜 결과는요 이전에 잘못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이어져서 불안한 미래 포기 이런 삶으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좀 닮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죠 나는 왜 못 벌고 있지? 라고 99%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솔루션이라는 건요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 걸 도와드리고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드리는 게 복리의 마법 솔루션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내셨던 분들이 지금 솔루션을 받고 지금은 계좌가 전부 다 붉게 물들어 있는 인증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자 인증을 해 주신 걸 화면에 제가 여기저기 캡처해서 마음대로 배열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씨드머니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하기가 겁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리의 마법 텔레그램 두 번째 방에서 어떻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SL바이오 라고 이때 SL바이오 8월 7일날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2024년 8월 12일까지 SL바이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렸다 이 바닥이었을 때부터 지금 보시면 또 마찬가지죠 바닥에 잡아서 이때까지 차트로 이렇게 인증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언제 드렸고 언제까지 이런 상승률이 나오더라 154.13% 이게 셀레믹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요 삼형 ENC도 44.28% 미코바이오메드 104.65% 상승 SY스틸텍 30.21% 상승 NPD 58.92% 상승 한빛소프트 61.22% 상승 디지캡 68.91% 상승 다 날짜랑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바이오 FM가이드 422.90% 그리고 제닉이라는 종목은 669.57%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태성이라는 종목 864.54% 상승 마지막으로 한일단조 78.96% 상승이 나왔습니다 과정이 좋은 종목은 결국에는 결과도 좋기 때문에 구독자들에게 안전한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좀 나아갈 것이냐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만 화면에 보이시는 010-2228-1488번으로 기회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입니다 바이오가 주도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건데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자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급등을 해버렸죠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가 아니라 1년 이상 1년 이상 안전한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황금주 하나를 제가 발굴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재료에서부터 완벽하게 호재가 나온 상태고요 화살표가 나온 자리부터 종목 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지금 끝마쳤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 세력 매수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월봉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좀 다져 갔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세력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이제 좀 터져 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본격적으로 주식은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만 내가 수익률이 2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고 12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뭐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종목 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지금 끝마쳤다라고 까지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전부 다 드리진 못합니다 정말 투자로 일어서고 싶고 재개하고 싶다 이러한 간절함이 느껴지시는 분들만 제가 공유를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바닥을 완벽하게 좀 잡았고요 바닥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을 공유 받길 원하시고 간절하신 분들만 좀 밑에 하단에 010 2228 1488번으로 저에게 황금이라고 문자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황금주고요 내 인생까지 황금 인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나만의 종목이 무엇일까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이 종목 받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